많이 사왔어? 많이 사왔느라고? 내가 듣다가 사놨어 왜? 껀 계란을 깨져가지고 뭐라고? 계란을 샀는데 아빠가 깨 먹었어 아유 정말 칠치지 못하게 빨리 빨리 받아 아니 딴 거 안 샀어? 이건 요리하면 돼 딴 거 먹어 일단 올라가서 얘기하자 아니 딴 거 왜 안 사 먹어 배고픈데 먹을 거 일단 이거 이거 살을 어디로 갔다 왔어요? 아니 뭐 과자 같은 거 없어? 아 너무 명포하지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게 뭐야 이게 배 찢었어 아 어떡해 야! 오니까 서년이가 또 오자마자 또 조심성 없게 또 그냥 턱 하나 깨트린 거지 바닥에다가 욱 해갖고 소리는 질렀어요 이야! 소리를 질러고 나서 저는 딱 거기까지 해요 근데 그거 조심하라는 의미인데 명수 삼촌이라는 게 또 애를 갖다가 그렇게 울려가지고 애 또 그냥 제가 계란 깼을 때 순간적으로 갈등을 했어요 한 번 밀까 말까 하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선현이의 삼촌이잖아요 삼촌이면 어느 정도 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이고 이 바보야 왜 그랬어 하고 이제 밀게 된 거고 괜찮아 괜찮아 울어? 울기는 왜 울어? 괜찮아 삼촌이 너 뭐라고 한 거 아니야? 너는 아니야 너는 별방을 했어 울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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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그런 거 갖고 울어 울지마 아니 왜 동생을 울리고 그래 사우 coeur 울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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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삼촌이가 양아 알차 가지고 이거 할지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너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긴 했겠지만 괜찮아 울지마 아니야 힘들어서 우는 거야 지금 시간 지났지 우리? 자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미안해 서현이 지금 밥도 못 먹고 힘들어서 그래 나는 먹었냐? 아니 달걀이 하나가 달걀지 않아 순간 너무 가만히 있어 너 미워하지 않아 미워하지 않아 미안해 미안해 너 머리 빈 건 잘못한 거야 어? 머리 빈 건 잘못한 거야 삼촌이 진짜 잘못했어 그냥 그렇게 야단을 쳐가지고 근데 달걀을 떨어뜨려서 우리가 하나 날아가면 누군가 못 먹잖아 그래 그래서 내가 가슴이 아팠던 거 그런 거야 울지마 울지마 미안해 미안해 잘못했어 다들 잘못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명수 삼촌이 뭐라고 해서 온 게 아니 거라 그냥 제 자신이 계란을 깨서 그게 좀 너무 내가 소리 질러서 울지? 아니 너무 현장에 없어서 너무 당황해서 당황하고 약간 자책하고 이런 마음에서 온 거지 삼촌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결국 나 때문에구나 아니 저 때문에 아니 아빠 딸은 깨먹었어 괜찮아 괜찮아 하나만 해 아빠 아빠랑 운게 깨먹었어 아빠랑 운게 깨먹었어 애를 울리고 말이야 진짜 그걸 뭐 그걸 어떻게 아 계란이야 다시 구해오면 되지 어디서 구해오면 다 사오면 되지 돈 있어? 돈 구해오면 되지 돈 똑같이 벌어가지고 애를 왜 우리 꿈 만들어 운게야 내가 살짝 민 거야 자 자 자 자 자 자 드디어 드디어 내란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그런 사람 지금 속상해가지고 울잖아 지금 같은 게 힘든데 그게 아니라니까 모든 화근이 그 인간이에요 정말 아까 야라던 체스에 가서 아무래도 그래도 그렇지 어쨌든 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에요 박명수 그 인간은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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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이거 수준 떨어져 이것도 진짜 마님 앞에서 수준 떨어지게 고하는 짓이야 때려 잘해 민영아 지금 몇 시기 내가 때렸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야 살짝 아니 그냥 이렇게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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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받아야 돼 나중에 나중에 으이구 이렇게 한 거지 아니 스스로 계란 깨먹고 얼마나 당황했겠어 사실 아 에이 이거 왜 이렇게 해 난 저쪽에 두개 깨먹고 당황해가지고 내가 아 진짜 막 걔면서 그래 나는 물어볼걸 아니 그걸 좀 지금 막 배고파서 미칠까진 되겠어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거기 아 그 음 아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